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어도 2년 후에 5% 인상하면 자기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금을 2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2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그런 투자금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양재 시민의 숲, 지금 양재 여기 지텍스도 들어오고 좀 커지죠.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도 신분당선, 여러분들 신분당선들 지나가는 곳은 굉장히 앞으로 갭 가치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골드라인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단 학교들, 학교들 잘 갖춰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중학교, 여기 학원이 있죠. 대치군,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자녀분들, 두 명이나 이런 분들, 투룸이 필요한 분들 많이 전세도 이용하고 월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살기 좋고 일자리 가까이 많이 있고 또 교육되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이곳도 삼박자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자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말죽고리 공원도 있고 양재 시민의 숲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천 이쪽도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끔 이쪽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 삼아 다니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곳에 이제 국립국악구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지방에서 좀 특수한 학교죠. 예술고등학교로서 국악예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들 많이 오는데 그 또 이제 월세나 전세를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이용객이 많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서는 뭐 구룡산도 옆에 있고 병원도 삼성병원이나 강남세브라스병원을 양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살기 좋고 굉장히 깨끗해요. 와서 보시면 살기가 좋습니다. 쾌적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서초구가 평균 가구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쑥 올라왔죠. 그래서 그만큼 월세나 아니면 그만큼 고급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죠.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국제교류, 잠실 마이스단지, 양재우면, RNCD, 수소역세권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주 근접지로도 굉장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분당선 노선이 노란색이죠. 황금 노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 따라서 만나보고 있고요. 이렇게 철도 호재를 비롯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도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개발 호주 어떨까요? 일단은 이쪽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GBC,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현대 자동차 GBC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어엑스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일자리가 들어오죠. 저는 일자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잠실 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잠실까지, 롯데타워까지 그쪽 업무 단지까지 연결이 되고 또 이 업무 단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일 안로를 따라서 또 서초구 쪽으로 가면 교대나 업무 단지나 쭉 따라서 서초 그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권 이 라인은 업무 단지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영동대로는 어떻게 되냐. 지하 6층까지 건립이 되고요. 축구장, 야구장 그러는데 이 지하가 야구장이 한 30배 정도의 연면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곳은 축구장 3배래요. 야구장, 축구장 비교를 했는데 축구장이 아니라 서울 광장의 2.5배로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지는 곳이죠. 게다가 항상 롯데 7성 코롱 부지 이쪽도 계속적으로 주변이 삼성 사옥도 이쪽에 있고 롯데 7성 코롱 부지가 있고 이쪽에 따라서 종상향이 돼서 이쪽도 계속 업무 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초역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종상향이 돼서 또 우뚝우뚝 일자리가 몰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보사 부지가 그동안에 첨단 업무, 문화시설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서울 대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한다 해서 문화예술까지 같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 블록체이나 빅데이트 이렇게 핵심 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복합 문화 공간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RNCD 양재우면 그쪽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 뭐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뭐 RNCD 코어 권역, 지역특가 혁신 권역, 지식기반 상생 권역, 도시지원 복합 권역 해서 이렇게 칼라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게 개발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 늘어난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연구단지가 KT 연구단지, LG, 삼성 이렇게 대기업의 연구단지 쭉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만큼 세입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게다가 이제 조금 좀 약간 2호선 쪽으로 가면 4당 복합 환승센터도 지하 9층부터 지상 100m 높이로 지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는 자꾸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소역세권도 물론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지하에 역세권 철도,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량기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다 들어오고 또 지하, 저기 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이렇게 편하게 소통이 되고 지상은 쾌적하게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또 GTX도 이용하기가 편하죠. 양재가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 ACD노선, 삼성동 한 정보장만 가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또 신분당선도 지금 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죠. 양재 시민이 있으면 여기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직접적인 충분히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 삼성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드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위례 과천선이 양재 시민의 숲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예정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옆에 포위사거리까지 들어오면 또 더 가까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도 좋아지고 살기도 좋고 그런 곳 그렇지만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교통구제도 한두 개가 아닌 지역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게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나도 강남에 투자할 곳이 있을까 그런 곳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섭렵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매매 시세는 투룸입니다. 한 14평 정도의 투룸이고요. 4억 5천에서 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죠. 전세가 많이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래서 임대 금액,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대출 40% 활용하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 5백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